안녕하세요. 5월 31일부터 대한대출 플랫폼이 게시가 되죠.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보통은 온라인에서 대출금리를 비교를 많이 하죠. 온라인에서 그런 다음에 마음에 드는 데 사서 오프라인 매장을 가가지고 서류를 낸다던가 해가지고 대출을 갖고 다른 금융사로 옮겨 타고 이런 시스템이죠. 대한대출 플랫폼은 온라인 금리 비교를 해서 온라인에서 금융사를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진 거죠. 사실상. 관련 내용을 보면 영업자로 반문 없이 온라인에서 플랫폼에서 클릭만으로 대출상품을 찾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 대한대출 플랫폼이 각 금융사마다 플랫폼을 각자 다 만들었거든요. 각자 다 만들어서 금리가 다 틀리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 각종 금융지주사, 토스 등 각각 다 있기 때문에 각각도 다 조회를 해봐야 되죠.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플랫폼들 금리를 또 비교해 주는 서비스가 나올 듯 보여지고요. 참고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 타항 대출을 자사 대출로 갈아타는 고객의 6월 말까지 중도상한, 해약금 및 인지세 등을 1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네, 이런 뜻이니까 해약금과 인지세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셔야겠죠. 금리를 0.1%, 0.2% 낮은 데를 가는 대신에 해약금, 인지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상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네이버페이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알림이 왔고 저는 참고로 대출이 없긴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이 있죠. 혹시 마이너스 통장도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찾아봐야 될 듯 합니다. 네, 금융사에 대출이 있는 분들 5월 30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 그러면 6월에 좀 불이 붙을 수가 있겠죠. 네, 서비스가 개시되면은 추후에 플랫폼별 금리라든지 이벤트 사항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